지성아 나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팔았다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 쟤 웃겨져서 맘에 안들어 너 진짜 경고야 야 웃기지마 . . . . . 알림 설정. . . . 컴퓨터 하다가 힘들면 바로 뒤로 가서 침대에 누우면 되고 여기에 굉장히 오래 있기도 하고 침대에 오래 있기도 한데 저를요? 왜요? 여러분 깨물면 이장 나요 이빨 조금 안돼요 저는 저를 깨물 수 있지만 깨물러 오신다면 조금 무서울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나 그 건 뭐야? 6행시 나는? 나는 인 인? 인간이다 나인간 틴 틴이 아니 나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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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인티스 나인티스 내가 봤을 때 그냥 삼행시가 안돼 이건 나인티스잖아 나인티스잖아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티스 나인티스 나인티스 티를 입었다 티를 입었다 하나 둘 셋 스 스몰 사이즈다 러 러 러 어? 어? 아우! 아우! 자 마지막! 부! 러브! 부! 부! 부금 좀 틀어주세요! 아우! 아우! 성찬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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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야 그렇게 다 했는데 결혼식이... 하찮아! 하찮아! 일단! 일단 네 형! 자 공개합시다! 넌 그렇지 너가? 우와! 우와! 누구 살렸어? 누구 살렸어? 나 제노 살렸어! 우와! 아퓨 인치즈 레이터 그러면 현재 제노가 자기를 죽이라고 할 필요는... 할진 않을 거 아니야? 어! 그럴 필요도 있어! 어?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닌가? 근데 난 가끔씩 그래! 그러지마! 나 죽을 때도 있어 가끔! 앞으로 그러지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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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살짝 이렇게 잠이 깨요 그걸 제가 싫어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와우! 방에 불을 켭니다! 무섭다! 알았어 한번 봐줄게! 계속 몰아가! 근데 제노는 우린 잘해! 사실 나 제노한테 애교 배웠어 제대로 빨리... 야... 야... 밤에 누가 때리면 난 줄 알아? 진짜 왜 이런 거 맨날 죽인 거야! 나 시키고... 5 6 7 8? 흐흐흑! 시키면 또 한다니까? 아니, 나 양치하는 줄 알았어! 다 먹었으면 돈 뚜껑 다시 덮어주세요 남은 사람 누구예요? 나 무슨 서원 쓰는 게 2시간이나 걸려 박스에 TV 바꿔줘 이거 현실적이다 하지마 근데 솔직히 나 지금 바꿀다 바꿀만해 너무 바꿀고 싶어 진짜 일단은 시작 머리랑 시험 우리 진짜 진짜 자수하면 이 컨텐츠 끝나는 건데 아니 자수하면 컨텐츠 야 참 야 생각해봐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해 박 박 터지게 싸우는 하나 둘 셋 지 지성이는 하나 둘 셋 성공 성공한다 네 드디어 제노가 돌아왔습니다 메리트 랩 젤너맨 제노 이즈 리처드 네 자 얘들아 그럼 솔직히 지금 제노가 시민일 거 같아 아닐 거 같아? 아닐 거 같아 시민이 아닐 거 같다고? 시민일 거 같긴 해 나 시민일 거 같아 그래요? 만약에 시민이라고 치자 시민이 아닐 거 같아 그럼 경찰은 콜라 제가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아 근데 꼭 얼음이 있어야 돼요 숲속에 있을 때는 얼음이 없으면 뭔가 심심해요 저희 아버지가 얼음을 굉장히 씹어 드시거든요 근데 저도 얼음을 씹어 놓는 거 좋아해서 얼음이 항상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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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왜 자? 물음표까지 뒤에 있네 왜 자? 왜 자? 숙소 사는 멤버들 알 텐데 인정이 아니라고? 언제? 자기 전에 언제 일어날 때 의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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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게 확인해 네 여러분 소개할게요 첫째 인강 파라솔 천러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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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시작했던 드림이 모두가 전원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제노는 지성이 경찰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거의 한 80% 거의 한 80% 근데 그니까 왜 경찰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다 두 번째 제노 씨 하품 그만하실게요 근데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톤이 약간 나도 그걸 엄지 성과랑 엄지랑 검지 응 로방 그린다 엄지 엄지 처베스 그러면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거까지 넣으면 저 퇴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렇게 셋이 좀 노잼팀이긴 한데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멀어져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아 왜 그립니까 제 방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우 깜짝아 어어 왜 그렸어요? 그립 맞추기 야 예를 들어서 스파일 야 너 스파일 안 했다? 스파일 벌써 제노가 비치고 할 수도 있어 아 내가 매번 마지막 가진다고 나 미치고 그럼 진짜로? 이제부터 시작 제노 세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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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넷 재 아니 자수하면 이 콘텐츠 끝나는 거잖아 아니 자수하면 1,2,3 너머가 뭐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뭘 그리는 것 좋아 이거 자 해봐 저희 제노 네 런쥔이 5, 4, 3 또 왜 저래 자, 지금 같이 잘 어울린거 같아요. 이게 자꾸 좀 해. 헤. 헤. 머리도 많이 길고, 머리도. 진심을 다해줘기 때문에 지성이가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막내 박지성씨의 성인 취임식 사회를 맡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러니?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좌우 왼쪽 선택. 저는 보통 왼쪽으로 지금. 아... 아... 여러분 보셨죠? 숙소에서 이렇게 애교를 부린답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저희는 어떡합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노잼을 먹고 있고요.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 누구죠? 캐릭터 구독자는 사랑. 구독자는 사랑. 사랑은 구독자. 2명의 차이 7명의 차이 3명의 차이 4명의 차이 4명의 차이 4명의 차이 4명의 차이